우리 신대원 중창단 또 에이렌의 연합으로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귀한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졸업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셜 하나님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4년 또는 3년 혹은 7년의 세버를 통해서 경건과 학문의 훈련을 받고 졸업하게 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학업을 마치고 또 진학을 하거나 교회와 사회 현장을 행해서 나아가는 우리 졸업생들과 또 이들을 떠나보내는 우리 모두가 과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성류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탄생부터 죽음까지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연대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공감의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으셨고 자유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간의 삶과 죽음에 공감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금수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나타난 공감의 모습을 다양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하고 위로하셨는데 이는 예수님의 그 극률에 기초한 공감에서 나온 행동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9장 35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보금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침과 또 보금을 전파하고 또 치유의 사역이었는데 육체적인 질병과 장애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특별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금수는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와 또 장애인과 귀신 들린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을 극률이 여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실한 자들과 함께 상실감을 함께 느끼시고 배고픈 자들과 함께 굶주렸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9장 36절을 보시면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이 고생에 지쳐 기가 죽어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육체적인 연약함과 가난한 그러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의 영적인 빈곤 상태 이것을 인해서 이들을 극률이 여기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이 삶의 중심을 잃고 존재의 목표를 상실한 채에 무의미한 체험을 반복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극률에 기초한 예수님의 공감은 피상적인 것이나 일시적인 것이나 또는 감정적인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내면 깊이 그 마음 속에서 영혼 속에서 나온 헬라우로는 이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이 뱃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런 공감이었다는 것입니다 헬리 나우에는 이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이 구절을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의 중심으로부터 그들과 한 가지로 느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서라는 이 구절도 내면의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께서 떠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그들의 고통을 함께 겪으셨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의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고통을 느끼셨다는 뜻입니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무리들을 보시자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셨다 그들이 지쳐있고 내팽개쳐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공감하는 인간의 원형적인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공감의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공감의 최고의 모범이며 원형적인 모델 절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2장 18절에서도 그가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적 시험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구원의 복음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바로 삼일체 하나님의 극률과 공감으로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은 삼일체 하나님의 공감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의 기초에서 이 공감의 사람이 되고 또 그 사익을 잘 감당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졸업을 하고 사회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졸업생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우리는 나노사회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노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디지털 미디아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는 초연결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 개인들은 우리의 삶은 모래알처럼 더욱더 고립되고 흩어지고 나노단위처럼 조각조각 흩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슷한 사람끼리만 관계를 맺고 유사한 취향을 중심으로 모인 집단이 서로가 선호하는 정보만을 주고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기 확증적인 편향성이 강화되어 버립니다 이란 나노사회에서 우리 개인들은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자신의 생존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불안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누구도 나의 생존을 나의 삶을 책임져주지 않는다 하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란 이유로 오늘의 상황은 이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가운데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 더욱더 잘 공감하는 그런 사람을 애타게 찾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졸업 후에 우리는 다양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어떤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현장에서 살아가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공감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욱더 힘들고 어려워질수록 또 핵계인화되고 경쟁과 갈등이 심화될 때에 이러한 공감의 사람이 더욱더 필요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프란스 드바리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탐욕의 시대는 가고 공감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의 세대는 이제 더 이상 탐욕에서 벗어나서 공감의 시대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류가 생존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공감을 잘 육성하고 공감을 실천하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이 공감의 능력을 더욱더 잘 양육하고 실천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극률에 기초한 공감을 잘 실천하는 공감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길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감정적으로 이들을 치유하시는 이 사역을 더 넘어서서 그들을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영적인 빈곤 상태에 있는 이들을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하셨던 이 사역을 우리도 잘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무뎌진다 칼날이 무뎌지는 것처럼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주신 우리 안에 주신 본능 또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타고난 공감을 우리가 무뎌지지 않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놓으신 이 공감이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과 우리의 욕망과 죄악과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고 무뎌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또는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이 공감의 능력이 무뎌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극률에 기초한 공감의 능력이 더욱더 확장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또 영성형성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공감에는 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의 공감의 범위가 너무나 좁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핵개인주의와 디지털 문화와 여러 차원의 양극화 등을 통해서 우리의 내부 집단에 대한 공감이 너무나 강해서 이것이 오히려 부족의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생각과 사상과 취향과 이런 가치관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배척하고 더욱더 적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문화는 이것을 더욱더 강화하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한정된 대상을 향해서만 너무 공감을 많이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공감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감은 자신의 가족과 제자들만을 향한 그러한 공감과 극률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그 당시 로마 식민 지배하에서 이중삼중으로 착취와 압재를 당하고 소외되고 가난하며 병든 약자들을 위한 그러한 공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공감의 사역은 예수님의 극률에 기초하여 그 반경과 영역과 범위를 더욱더 넓혀가는 그런 공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들의 주변 사람들만 향하던 이 공감은 그 반경을 더욱더 확장시켜서 여러 종류의 타자들에 대한 공감으로 향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반경은 더욱더 넓어질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의 공감의 반경과 범위도 더 넓혀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나와 유사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그런 친구와 동료와 동문과 출신 지역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벗어나서 나와 생각과 취향과 가치관 문화가 다른 여러 다양한 종류의 그런 타자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만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그런 사역이 여러분들의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합니다 얼마 전에 한 TV 방송을 보면서 아주 인상 깊은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미군부대를 방문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미군부대를 예비역 군인들이 가서 방문을 했는데 가니까 PX도 방문을 하고 식당을 방문을 했었는데 식당을 가니까 한쪽에 빈 테이블과 빈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빈 테이블과 빈 의자 위에는 여러 가지가 놓여 있었는데 꽃병도 있었고 또 빈 잔도 있었고 또 포크와 나이프와 접시 위에는 레몬이 있었고 그 옆에는 또 소금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문한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모든 미군부대에 가면 이런 게 다 있다 이건 뭐냐면 전쟁에서 실종된 사람들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을 아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공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레몬은 그들이 겪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의 쓴맛을 의미하고 소금은 그로 인해서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상징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쟁에서 실종되거나 포로가 되어서 고통을 겪는 전우들을 잊지 않기 위한 기억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당신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계속 기억하고 있다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여러분을 기억한다 하는 그런 기억의 공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졸업하는 우리 여러분들 또 여기에 남아서 계속 경건과 학문의 훈련에 전념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서로의 가슴 속에 일한 공감의 공간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떠나신 분들은 여러분들 우리 장신대를 향한 그런 일한 공감의 공간을 가슴 속에 마련하시고 또 떠나보내는 우리 모두는 우리 사랑하는 졸업생들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는 또 특별히 이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겪을 여러 가지 기쁨과 감사와 또 즐거운 일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또 졸업생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학교를 다시 찾아오셔서 또 우리 교수님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 동문들을 만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나누면서 우리가 새로운 도전과 출발을 위한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함께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향해서 떠나가는 여러분들 앞날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극률에 기초한 주님의 그 공감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그 공감을 잘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졸업을 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에 또 교회에서 우리가 선신하고 섬길 때에 우리의 공감의 반경과 범위가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양한 타자들을 공감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를 향한 공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졸업생들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모든 교수님들과 교직원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가 서로 지속적으로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가슴 속에 서로를 기억하는 공간을 마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감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졸업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앞날을 인도하시며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